프로야구 한화의 글쓰 레전드 김태균 해설위원이 책 출간 수익금 500만 원을 홍성사랑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. 김 해설위원이 펴낸 타격 이론서, 타격에 관한 나의 생각들 수익금 전액을 지역 인재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것으로 또 김 해설위원은 오는 10월 26일 홍성군 결성면 만회 야구장에서 제2회 김태균 야구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홍성군 홍보대사인 김 해설위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홍성에서 김태균 야구 캠프를 진행했으며 당시 KBO 리그 현역 은퇴 선수들이 함께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